하나, 둘, 여기서부터 깎아버리면 지금 공이 다 짧거든요? 좀 더 앞으로 나와서 스매싱 타점이처럼 같아요. 회원님 어깨가 누르라는 게 스매싱 할 때도 타점 앞에서 맞출 때 어깨가 나와 있잖아요. 여기서 맞아야 돼. 어깨가 누르는 상태로 와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맞으니까. 어깨 앞으로 나와서, 여기서 맞추고. 어깨 나와서, 하나, 둘, 어깨가 앞으로 쭉 나와서. 지금 좀 나가는 거는 같이 시선을, 얘를 바라보면은 다 나가요. 이렇게 하면 다 나가는 거지, 다. 이렇게 봐요. 시선을 여기고, 얘는 들어오고. 그래야지 덜 나가는데 같이 나가버리면은 여기서도 더 대각은. 아쉬워. 골목 아래로 마지막. 하나, 둘, 그치. 마지막 좋았다. 나름 하나, 둘, 리 cor ru. 자막은 rig이 잘 되é Razor 해당. 감사합니다.